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조지 물러의 신앙 이야기 술꾼이고 도복이 있었던 뮬러가 회심하고 과아들의 아버지가 된 간증 성경 100번을 무릎 꿇고 읽었다는 조지 물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오늘의 양식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술꾼에 도벽까지 있었던 조지 물러 고아들의 아버지 기도의 사람 조지 물러 조지 물러 오직 믿음의 기도로 응답받다 조지 물러는 1805년 9월 27일 프루이센 왕국 할보스테트라는 도시에서 가까운 크로펜스테트에서 태어났다 1810년 1월에 그의 부모는 그곳으로 이사했는데 아버지의 직업은 세무 공무원이었다 그는 술을 무척 좋아했고 오직 세상 사람들의 원리에 따라 자네들을 양육했다 물러가 14세 되던 해 어머니가 돌아가셨지만 그때도 아버지는 술에 취해 거리를 비틀거리며 돌아다녔고 아들 물러는 질 나쁜 친구들과 함께 새벽 2시까지 카드 놀이를 하고 있었다 그는 상습적인 도둑이오 술꾼이었으며 순전히 거짓말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20살 되던 해 어떤 유명인의 추천서로 할래 대학에 입학해 신학성이 되었고 이후 루터란 교회에서 설교할 수 있는 허가도 받았다 그러나 물러는 거의 예배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보검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도 없었다 물러는 자신의 성장기 당시 부끄러운 모습에 대하여 자서전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는 10살도 채 되기 전에 아버지에게 위탁된 공금을 자주 훔쳐서 숨기곤 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에게 이따금 벌을 받았지만 반성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25년 11월 중순 어느 날 친구 와그네의 집에서 열리는 기도 모임에 우연히 참석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날 이후 뮬러는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를 모두 끊었으며 술집에 드나드는 것과 습관적으로 하던 거짓말도 그만뒀으며 이후 1830년 10월 7일 그는 25세의 나이에 정직한 연상의 여인 메리 그롭스와 결혼했습니다 그녀는 거친 신앙의 주인공 뮬러에게 훌륭한 믿음의 동반자가 됐습니다 메리는 시집올 때 화려한 은제품들을 지참금으로 가져왔는데 그것이 뮬러의 마음에 늘 걸렸다 뮬러는 자신들의 화려한 생활이 가난하셨던 주님의 생활과 위배되며 특히 누가복음 12장 33절에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라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아내 메리에게 말했으며 메리는 남편의 말대로 모든 것을 팔아 구제에 사용했습니다 1832년 5월 21일 뮬러는 친구 크레이크의 권위에 따라 브리스톨로 갑자기 이사했다 브리스톨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전염병이 퍼져 뮬러와 크레이크는 감염 위기에 처했지만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고 병에 걸린 어린이들과 병자들을 신방해 성경을 읽어주고 그들의 치유를 위해 적극적으로 기도했습니다 9월이 되자 피로에 지친 아내 메리는 뮬러를 걱정하며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 남편의 외출을 막기도 했으나 그러나 전염병이 기승을 부리던 9월 건강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사역하는 교회는 계속 부흥됐고 1년 만에 109명의 새로운 사람이 등록하는 기적을 체험했다 1834년 뮬러는 국내외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성경연구원을 설립했습니다 그것을 설립한 목적은 가난한 아이들에게 성경을 무료로 배포하고 현지 성교사들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사람의 도움으로 사업을 확장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도심만을 구하는 것을 경영의 철칙으로 정했습니다 7개월 만에 수많은 아이들이 성경연구원 도움으로 교육을 받았고 482권의 성경전서와 520권의 신학성경이 배포되었으며 상당 금액을 현지 성교사들에게 지원할 수 있게 됐습니다 1846년 2월 2일 기도 중 뮬러는 7에이커가량의 애슐리타운 경매에 대해 듣고는 주님께서 그곳에 고아원 건물을 짓도록 하신다는 확신을 강하게 느꼈습니다 1847년 1월 예정된 고아원 기공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으므로 건축기금이 신속히 마련되도록 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뮬러가 기도를 마친 지 약 1시간쯤 지난 아침 건물 신축용으로 2천 파운드의 기부금이 들어왔으며 같은 해 4월 29일에는 건물 신축을 위해 받은 총액이 만천 파운드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고아원을 위해 땅을 사고 건물을 신축하는 데 드는 모든 경비를 충당할 수 있는 금액이었으며 1847년 7월 5일 드디어 애슐리타운에서 고아원 기공식이 시작됐고 1849년 6월 18일 300명의 고아들이 아름다운 새집으로 이사했습니다 고아들의 아버지 지오지 뮬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평생을 사육한 주님의 종이오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천한 순종의 사람이며 사람의 생각이나 관습을 초월하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의지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뮬러에게 주어진 93년의 생애는 이미 끝났으나 그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육을 뮬러처럼 적극적으로 수행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들에게 불가능은 절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는 영국 브리스톨에 보육원을 세웠으며 그 누구에게도 물질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1836년 4월 최초의 보육원이 문을 열었고 30명의 소녀를 받아들였으며 1870년까지 뮬러는 학교가 있는 5개의 큰 보육원에서 2천여 명을 돌봤습니다 그는 오직 기도로 그 운영비용을 마련했습니다 뮬러는 성경을 200번 통독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 중 100번은 무릎을 꿇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는 말년에 고아운 운영을 제임스 라이트에게 맡기고 영국을 비롯한 유럽 전역과 북미, 호주, 아시아 등을 여행하면서 자신이 체험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하면서도 힘이 있었습니다 1898년 3월 10일 이른 아침 조지 뮬러는 평화에 어머니 잠든 채 발견됐으며 전날까지 일상 업무에 분주했고 평상시와 같이 기도에 참석했던 그는 처음 하나님을 만났던 그 순간처럼 짧은 시간에 아무런 고통도 없이 조용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기도하고 사랑을 실천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주지 뮬러의 일기에는 보육원의 형편이 잘 나타나 있다 주일 오후 우리는 고아들에게 필요한 것을 구하기 위해 다시 모였다 우리의 마음은 평화롭고 우리의 희망은 하나님께 있다 어제 저녁부터 지금까지 일실령밖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다 1838년 9월 16일 오늘 하루를 새로 시작할 때는 모든 것이 절망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물질적 피로를 채워주셨다 또 한 주가 지나갔고 우리는 빚지지 않고 97명의 보육원 식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줄 수 있었다 1838년 9월 17일 어려움이 계속돼도 뮬러는 오직 기도에 의지하며 극복해 나갔습니다 또 다른 날의 일기에는 시련이 계속된다 매일매일 우리의 믿음에 대한 시련이 계속되나 나는 우리가 끝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으로 확신한다고 쓰여 있다 1857년 12월 금음 날 보육원의 증기 가마가 터져서 아이들이 추위에 떨고 있었다 새것을 사려면 몇 주일이 걸리고 수선을 한다 해도 5,6일이 걸려야 했습니다 뮬러는 북쪽의 찬바람 대신에 남쪽의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도록 기도했습니다 금요일 오후에 시작하여 주일까지 계속 기도했으나 바람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 그러나 계속 기도한 결과 화요일 밤부터 바람의 방향이 바뀌어 따뜻한 난풍이 불어왔습니다 그는 이처럼 특별한 기도응답을 5만 번 이상이나 받았으며 이것은 하루 평균 두 번 정도 기도응답을 받은 셈입니다 뮬러는 믿음의 기도로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과시할 수 있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아침 고아원에는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 뮬러는 400명이 고아와 함께 빈 식탁에 둘러앉아 손을 맞잡고 식사 기도를 드렸다 그의 기도가 끝났을 때 한 대의 마차가 고아원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 마차에는 아침에 막 구운 빵과 신선한 우유가 가득했다 인근 공장에서 종업원들 야외에 쓰기 위해 주문했지만 폭우로 취소되자 고아들에게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뮬러는 이처럼 고아원을 운영한 60여 년 동안 순간순간 주님의 기적적인 공급을 체험했으며 그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신다는 사실을 의심없이 믿었고 그 믿음은 늘 사실로 증명됐습니다 뮬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며 전체적인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기도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하여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하는 성경적인 기도와 기도 생활을 추구하는 진정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의 원리는 단순히 자신의 영성이나 성령의 가마에 쉽게 빠지는 무분별한 기도가 아니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순중하려는 올바른 기도를 추구했습니다 그는 오랜 세월 동안 고아들을 먹여 살리는데 정부의 힘을 빌거나 특정 부자에게 손을 내민 적이 없었다 그저 순수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아버지 한 번만을 신뢰하고 기도하여 그 응답을 통해서만 사역을 계속하였을 뿐이다 경이로운 것은 그런 그의 기도가 항상 응답을 받았다는 사실이다 수많은 위기가 있었으나 기도하는 교지 밀러에게는 필요가 충족되지 않는 날이 없었으며 지금도 남아있는 그의 일기문은 그의 담담하면서도 철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밀러의 일기는 평범한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준다 그가 평생 의지한 하나님의 약속은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알고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며 축복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예수님이 궁금하신가요? 지금 많은 문제들로 앞날의 희망이 안 보이시는지요? 모든 문제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에 감동이 있으신 분은 가까운 정통교회로 나가세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크리스천TV였습니다